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런 앤 넌 잘 배우고 수익 보자 황주명 네 오현전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지금 토요일날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죠 항상 그 오티 형님과 함께하면 전 좋습니다 왜요 어 일단은 뭔가 케미가 잘 만다는 소리가 많더라구요 네 그런 소리 많이 못 들어봤는데 저는 저만 들었나요 그런가요 사실 이제 일주일 정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준비하면서 좀 더 시장을 한번 더 바라보는 계기가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방송을 할 때 물론 이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준비해서 뭐 쏟아내는 이런 방송은 아니에요 맞아요 좀 더 편하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를 할 때도 좀 너프하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이런 얘기는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하게 되고 좀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근데 또 준비하면서 어쨌든 시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도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장점이 사실 지금 여기 뭐 대본이 살짝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무대본입니다 그렇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내공에 있는 숨겨진 이야기들 좀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기초 지식이 많아야 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 그렇죠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그 한 주 동안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이야기 나눠보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장은 대체 왜 그런 겁니까 이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짚고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 한 주 동안의 시장 분위기를 통해서 결국은 또 미래의 시장 그리고 또 현재 시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제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가 좀 부럽긴 해요 아 많이 부럽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부럽죠 가니까 아 가니까 저는 이제 그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미국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미국 내에 있는 경제 지표 미국 내 이슈에만 주목해도 되거든요 아 그렇죠 독점이죠 그렇죠 근데 한국은 아니에요 다 신경 써야죠 한국은 뭐 미국도 봐야 되지 중국도 봐야 되지 유럽도 봐야 되지 이게 경제 규모가 작고 인구도 작고 땅도 작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에 흔들리고 중국에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있는 이슈보다는 해외 이슈가 또 훨씬 중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황을 보실 때도 해외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걸 보실 수밖에 없고 이번 주에도 화수는 미국의 국채금리 아 그렇죠 금리가 좀 인하되면서 갑자기 또 폭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장기 국채금리가 안정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휘둘리는 이런 모습인데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예를 들면 이제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거죠 그리고 단기 국채를 매도하고 이런 정책이 나오면 또 시장이 환호를 하겠지만 아직은 그런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 있을 FMC에 의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이걸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저는 미리 선반영된 것 같아요 FMC에 대한 기대감이 기대감이 오히려 다음 주에 그게 좀 안 좋게 반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파월 의장의 행보를 보면 좀 친시장적인 성향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이고 약간 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아 내가 이제 조금 더 립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앨런이랑 좀 다르죠 그래서 FMC 회의 때 지수가 어떤 이야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오히려 이번 주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FMC 회의 결과를 또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또 나눌 거니까 다음 주까지 이제 채널 좀 고정해 주셔서 토요일날 시청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환율 변동성이 또 커지는 게 약간 부담스러워서 원달러 환율이 또 안정되는지 이걸 또 봐야 돼요 그렇죠 외국인 수급이 환율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빠르게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음 주에 안정을 찾는지 이걸 보셔야 되고 환율 안정과 외국인 현물 매수가 동반된다면 그때는 주식 포지션을 조금 늘리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원달러 환율이 계속 이제 급등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포지션 확대는 약간 보류하시면서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환율 반드시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진짜 컸어요 많이 컸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기술주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주, 성장주 내에서도 좀 순환매가 돌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기술주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을 가진 종목을 찾는 게 다음 주에도 역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대표님은 이번 주 시장을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얄미워하는 주체가 하나 있습니다 연기금이요? 그렇죠 연기금이 지금 올해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다 팔았습니다 하루도? 하루도 안 샀어요 네네 너무하네요 진짜 너무하죠 포틀을 외국 포틀을 편입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너무해요 맞아요 예전에 금발이 너무해보다 더 심한 연기금이 너무했는데 좀 근본 없는 이야기였네요 그쵸 기술주에서는 매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매도가 쉽게 안 끝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빠른 순환매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갑자기 A군이 움직였다가 B군이 움직였다가 C군이 움직였다가 D군이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은 단타장이다 단타 치기는 또 좋은 시장이에요 그렇죠 많이 빠진 날 사서 또 올라가면 팔면 되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좀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좀 재미없죠 사실은 그렇죠 그게 이제 좀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도 지금 시장을 녹록해 볼 수는 없는 게 대한민국의 외국인은 푸드옵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푸드옵션 순매수라고 하는데 푸드옵션이라는 것은 하락을 예견하고요 그쪽 순매수하고 있다는 건 언제든지 올라가면 눌릴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외국인은 하방 쪽에 조금 비중을 좀 싣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해치하는 상황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수급이 상승의 수급도 있지만 하락의 수급도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하락이 이루어지고 하락이 이루어지면 또 상승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그 제일 지옥의 단어죠 한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뭐죠? 박스피입니다 박스피 박스피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야기하셨다시피 이제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금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접근하시고 대응 같은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ї fore졌iva 지금 저起露세가 계속되었구요